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85페이지 특수콘크리트 파트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특수콘크리트 파트는 15회가 개별적 문제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특성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중콘크리트는 돌 때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서중콘크리트. 자 이 서중콘크리트적인 측면은 돌 때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1평균기온 하루 평균기온이 25도씨 그래서 서중의 개념은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는데 하루 평균기온이 25도씨 초과 될 때 이때 돌 때 치는 콘크리트가 서중콘크리트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단위 수량이나 단위 많아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울 때 치니까 이걸 많이 넣게 되면 수화 반응이 안 그래도 25도씨 초과 되면 덥잖아요. 더운 상태에서 이 수화 반응이 많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수화율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 온도차에서 균열도 생기겠죠? 그런 건조수적인 균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수량은 적어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멘트량이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량이든 이런 것들은 많아지면 안되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온도도 낮게 관리하는 게 덥기 때문에 낮게 관리를 해주시죠.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나오죠. 콘크리트 온도가 35도 이하. 이하가 붙으면 최대치죠? 최대 온도가 35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8번에 재료 온도가 낮아질수록 하라 전부 다 덥기,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니까 우리가 낮게 관리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만 잘 정리하시고 적게 사용하고 온도는 낮게 관리한다는 점 유명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추울 때 치는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는 14의 개별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던 콘크리트인데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건 하루 평균, 일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일 때 치는 거죠. 이거는 4도씨 이하일 때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한중 콘크리트는 출 때 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도 적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단위 수량 나오죠. 적게. 그리고 물결합제비도 최대 60%. 그러면 물결합제비는 잘 모르시면 기본이 60%라겠죠. 최대치가 60% 이하가 기본입니다. 특수한 콘크리트 안 주어지면 기본 60% 이하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4번에 공기연행을 한다는 거죠. 한중 콘크리트 공기연행을 해주시고. 그런데 추울 때 치니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골제는 가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하고 이 골제 이것은 우리가 가열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가열을 합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경량 골제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경량 골제. 자 이 경량 골제는 가볍다는 거죠. 골제가. 그래서 보통 하산석들이 보통 가볍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경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또는 부석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량 골제를 사용하는 이 콘크리트 기억하실 것. 그러면 경량 골제 콘크리트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보통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제 이 건물의 경량화를 위해서 이 경량 골제를 우리가 사용한 콘크리트가 경량 골제 콘크리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량 골제는 거칠어요. 이 경량 골제는 거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연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을 먼저 보시고 이 경량 골제 콘크리트는 9번에 공기연행을 해야 됩니다. 연행 콘크리트.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고강도 콘크리트만 주의하시라겠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12번. 자 그러면 이 경량 골제는 일반 골제보다 거칠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 12번에 보면 공기량을 1% 크게 하는 게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보통 콘크리트가 4.5%였죠. 그런데 경량 골제 콘크리트는 1% 증가하는 5.5% 개념이 되는 겁니다. 공기량을 1% 증가했죠. 그래서 5.5% 하는 거예요. 5.5%. 그래서 공기량을 1% 크게 한다. 그래서 크게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거 다른 부분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이제 수치에 예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흐름상 우리가 이거는 수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한중 콘크리트하고 서중 콘크리트. 온도는 정확히 우리가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고강도 강도를 높인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죠. 그러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강도를 높인 콘크리트가 고강도 콘크리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강도 콘크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강도를 높이면 단위 면적당 밀실하게 사용하면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는 증가했죠. 압축강도는 이런 강도는 증가하지만 고강도 콘크리트는 연성은 떨어져요. 연성 늘어나는 성질은 없죠. 그래서 연성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강도는 이제 하재 내하성은 떨어진다.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이 내하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내하성 그래서 특히 폭열 현상이 발생해요. 폭열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폭탄처럼 터지는 폭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폭열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하성은 떨어집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의 성향을 띕니다. 치성 파괴의 성향을 나타내요. 그러면 치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치성이라고 합니다. 재료를 변형하러 가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치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성 파괴의 성향을 띠는 것이 고강도 콘크리트 개념이 된다는 점 정리를 해두시고요. 치성 파괴의 성향을 띕니다. 고강도 콘크리트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걸 알아두시면서 거기 1번에 설계 기준 강도가 자 그러면 이 보통 콘크리트일 때 보통 또는 골제했을 때 중량 중량도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콘크리트 보통 중량 골제 사용을 했거나 보통 골제 사용했을 때는 40메가 파스칼 이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고강도의 기준이. 그런데 경량 골제 사용했을 때만 차이가 있죠. 경량. 그러면 이 경량 골제 사용한 경량 콘크리트는 경량 골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때는 27메가 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 보통이나 중량이 나오면 40 그리고 경량은 27메가 파스칼을 고강도 기준을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기연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공기연행제를 사용을 안 해요. 공기연행제 A제죠. 사용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이 원칙 개념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리고 6번, 7번 나오죠. 8번 단위 시멘트량이든 단위수량이든 장골제 양이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가능한 작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 작게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콩크리트에서는 많게 크게 사용하라는 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적게 작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5번에 Free Fact Concrete가 나옵니다. Free Fact Concrete는 종합문제 지문 한 줄만 나왔었어요. Free Fact Concrete Free Fact Concrete라는 것은 이것을 Free Fact Concrete라고 칭합니다.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려울 때 지는 것이 Free Fact Concrete입니다. 그러면 수중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구조체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기둥을 보수 공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둥은 위에서 부어넣었었는데 지금 있는 건축물을 기둥을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공격을 부어넣을 때가 없겠죠. 그러면 Free Fact Concrete는 미리 그 부집 내부에다가 굵은 골제 자갈을 미리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부집 다 해놓고 주입할 구멍만 빼놓고요. 여기에다가 특수 모르타를 강제로 주입을 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Free Fact Concrete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해놨죠. 미리 채우는 굵은 골제에 파이프를 통해서 특수모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Free Fact Concrete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통 구조체 보수 공사나 수중 콘크리트 기초 파일 이런 데는 보통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죠. 이럴 때 지는 콘크리트가 Free Fact Concrete가 됩니다. 그래서 이 Free Fact Concrete는 굵은 골제가 커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자갈이 좀 지름이 좀 최소 자갈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로 분리나 건조 수축은 적어요. 그러면 제로 분리나 건조 수축이 적다는 것은 균열이 적게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3번은. 그리고 조기 강도는 작습니다. 특수 모르타를 사용해서 주입하다 보니까 조기 강도는 작거나 장기 강도는 거의 같습니다. 올해 놔두면 강도는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앞에서 AJ에 대해서 해줬죠. AJ 공기연행제 투입한 게 A죠. A 콘크리트. 그러면 A 콘크리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AJ 공기연행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AJ 공기연행제는 미세기포를 발생하는 약품이 바로 AJ였죠. AJ 공기연행제였습니다. 그러면 AJ를 넣은 미세기포가 발생함으로써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이 미세기포가 볼 벼링 작용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A 콘크리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단위 수량을 줄여줬기 때문에 동결융에 대한 주황성은 증가가 된다겠죠. 그리고 물을 줄여줬기에는 수밀성 증대되고 벌리딩이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근 주변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부착강도는 떨어집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J가 볼 벼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어야 된다겠죠. 시공연도를 좋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프리세스 콘크리트가 7번에 나오죠.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두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최근에는 잘 안내죠. 두 번 출제했기 때문에 프리세스 콘크리트는 이겁니다. 수평부제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중을 가하면 이렇게 휘을 거 아닙니까? 밑에 인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처지겠죠. 그러면 갈라져서 균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 부제에다가 이렇게만 그래서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만 설명해 줄게 89페이지 제작 방법 나오죠. 하단에 프리텐션법이 있고 포스텐션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미리 가했느냐 나중에 가느냐 프리냐 포스텐이냐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면 프리텐션법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부제를 이렇게 만들고자 할 때 자 여기에다가 자 이제 피아노설이란 PC강성은 PS강제를 여기다가 넣어요. 피아노설은 PS강제를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기계를 설치해서 이제 철근을 잡아당기는 기계를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이 특수강제인 PS강제에다가 인장력을 미리 가하는 게 잡아당깁니다. 인장력을 미리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겠죠.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리고 경화가 굳어서 당도가 생기면 그때 인장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풀어주는 겁니다. 잡아당겼다 놓으니까 인장력을 제거해버리면 압축력으로 제거하니까 압축력으로 콘크리트 작용하겠죠.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잡아당겼다가 놓은 거예요. 얘를 잡아당겼다가 잡아당겼다가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돌아가려고 해요.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제거됩니다. 그래서 보통 압축력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압축력 그래서 이제 압축력으로 그래서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해준 겁니다. 콘크리트 자 저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체육복 밴드 같은 건 놔버리면 원상으로 쪼라지 되돌아가려고 하죠. 그거와 같은 것이 바로 프리스테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테스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 응력을 간 거예요. 압축 꼭 체크하면 돼. 스트레스를 가해서 이거는 철근에다 인장력 간 거예요. 인장력 가했다 하면 안 돼. 철근을 잡아당겼다가 당겼다가 놔버리면 원상 회복하려고 하겠죠. 그걸 이용한 것이 바로 프리스테스 콘크리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그런데 이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는 알아두실 것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자 이겁니다. 얘는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 자 보통 콘크리트보다 이것도 강도가 커져요. 그래서 내화성이 떨어져요. 불에 약해져요.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는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강도가 크면 내화성은 떨어져요. 여러분들 철골도 강제도 강도는 크죠. 대신 내화성이 떨어져요. 불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료가 다 고강도 재료 써야 돼. 그래서 철근도 고강도 써야 되고 콘크리트도 고강도를 써야 된다는 거 콘크리트도 이것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강도 프리스테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서는 일반 철근보다 3배 5배 정도 강도가 큰 철근이죠. 그래서 강도가 크다는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응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90페이지 보면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 유동성을 높여준 것이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성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해서 유동화 약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동화 약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역할을 합니다. 보통 콘크리트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시멘트가 접착성이 있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모래나 자갈은 접착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멘트의 접착력을 일정 시간 동안 없애주는 거예요. 나 시멘트 아니다. 접착력이 없으면 끈기가 없으면 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일정 시간 동안 시멘트의 접착성을 없애줘가지고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유동화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화재를 첨가해 준 콘크리트가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번에 보시면 고내구성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9번에 고내구성 콘크리트 내구성을 높여준 콘크리트가 고내구성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그것을 1번에 보시면 우리가 비벼 쓸 때 얼마만에 사용 가능한가 그걸 다루는 것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30분 짧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5도 이상일 때 보통 콘크리트가 1.5시간 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25도 미만일 때 2시간 이었잖아. 그런데 고내구성 30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도 이상일 때는 60분 1시간 그리고 25도 미만일 때는 1.5시간 되죠. 90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두실 것이 내구성이 높이니까 물은 슬럼프 값은 적어야 되죠. 그래서 8번에 슬럼프는 120mm 이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9번에서 보시면 저거 나오죠. 디귿에 보시면 염화 물량이 0.2입니다. 보통 콘크리트 염화 물량은 염소 0.3 이랬겠죠. 0.3 이렇게 가르쳐죠. 그런데 그 내구성 0.2로 낮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간략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동결 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이 개념이 되죠. 동결 융해 작용을 받는 것은 내구성을 지하시키는 요인이겠죠. 이런 경우는 물 같은 걸 적게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개념 정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콘크리트의 성질 개념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개념상 먼저 블리딩 개념이 나오겠죠. 수분 상승 현상 블리딩 이란 것은 이겁니다. 과단 물을 사용했어요. 지나치게 물 시멘트 비가 커요. 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깔아 안는 거죠. 이렇게 굵은 입자들은 깔아 안는 거예요. 침강 이죠. 그래서 침강 하고 가벼운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것이 위로 콘크리트 표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물하고 미세물질들이 상승 하는 거예요. 물과 이런 미세물질들이 미세물질들이 상승 하는 현상이 바로 블리딩 개념 수분 상승 현상이 될 거죠. 블리딩 블리딩 개념 그래서 블리딩 은 시멘트 베이스나 모르탈 콘크리트 에서 가단 그래서 원인은 일반적으로 가단 물의 사용 입니다. 가단 물의 사용 물을 지나치게 많이 썼다는 물의 사용으로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경우 부적합한 골제 사용 했을 때 유해물질은 부적합한 골제 사용 시도 원이 돼요. 골제 사용 동시도 원이 되고 그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저거 입니다. 바로 시멘트 분말도 시멘트 의 분말도가 큰 글 쓰는 게 분말도가 작은 것 썼을 때는 작은 것 작은 것이 입자 크다 겠죠. 이걸 사용 했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구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 두실 거 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해 두시고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에요. 방지 대책은 반대로 하시면 방지 대책 개념 이 됩니다. 구분 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올라오는 이물질이 무엇이다? 미세물질이 레이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리딩수가 물이 상승했죠. 정발되면서 그 표면에 백색의 미세한 물질이 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레이턴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크리프라는 것은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크리프 장기변형 소성변형 의미합니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책꽂이의 책을 갖다가 내가 한근을 꽂아 놓으면요 책꽂이가 안 쳐졌는데 전집을 책을 다 꽂아 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전집 꽂았다 바로 빼면 책꽂이가 안 쳐졌습니다. 그런데 책을 계속 꽂아 놓으니까 책을 더 많이 추가적으로 책꽂이에 꽂은 것은 아니지만 하중전간 없는데 쳐지죠. 이사갈 때 다니니까 책꽂이가 축 쳐져 있죠. 이것이 크리프에 크리퍼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재료에는 크리퍼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콘크리트에도 크리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재룡이 지하시기가 하중을 빨리 가하면 크리퍼는 커지는 겁니다. 지하시기가 빠를수록 그리고 지하하중은 클수록 생기죠. 하중이 크고 지하시기가 빠를수록 생기죠. 충분한 강도가 나왔을 때 하중을 가하면 되는데 강도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크리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습도가 적을수록 크리퍼가 생깁니다. 습도가 그러면 강도는 낮을 수 있죠. 그래서 물시멘트 비가 크고 우리가 대기 습도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강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강도 나오기 에서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타설 시는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화 반응 에서 수화 열이 생겨 서면서 우리가 응결 경화되면 강도가 생길 거 합니까? 이때 반응이 생겨야 되는데 대기 습도가 정발이 많이 이루어지죠.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온다는 거에요. 충분한 강도가 나온 다음에 하중을 가야지 크리퍼가 안 생기는데 강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니까 크리퍼 장기 변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생 보양이 나쁠수록 크리퍼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거젓 같은 걸 덮으시고 보양 양생을 해주고 지하를 안 하죠. 그래야지 강도가 충분히 나와야지 크리퍼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하 응력이 크다는 건 지하 하중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응력은 그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기는 힘을 응력이라고 했겠죠. 그럼 지하 하중이 크면 지하 응력이 크겠죠. 그랬을 때 책꽂이에 책을 하나 꽂았을 때는 잘 안 생긴다. 그런데 책꽂이 책을 많이 꽂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면 치수가 작을 때 크리퍼는 커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하고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위 시멘트량이 많을 때 크리퍼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퍼를 줄이게 해서 방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압축철근을 일정량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보통 철근은 인장력 콘크리트 압축력 부담아도 설계하죠. 그런데 이런 장기 변형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빨리 하중을 개화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압축철근을 일정량 정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조수축이 나오죠.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수축인데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수축이에요. 실제 이거죠. 수화 수화반응에 필요한 물만 사용해서 비빔하면 콘크리트가 비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 작용이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의 물러요. 잉여수분이 정발되면서 생기는 게 건조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조수축은 그래서 이 물시멘트 비가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적게 비례관계 물시멘트 비가 크면 단위수량 많이 쓰면 건조수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게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단위시멘트량이 적을수록 이것도 비례입니다. 단위시멘트량 건조수축 비례입니다. 그러면 단위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수축도 증가가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시멘트량은 콘크리트 단위입니다. 단위시멘트량이 적다는 것은 골제양이 많다는 거고 단위시멘트량이 많다는 것은 골제양이 함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골제 아닙니까? 모래자갈 골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멘트가 많아지면 골제가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골제가 많아지면 시멘트가 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지 되겠죠. 그래서 비례관계 단위시멘트량 하고 건조수축은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면 동일시 물시멘트비일 때 시멘트량을 증가하면 물도 따라서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수축은 많이 발생합니다.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수축량은 많아지고 시멘트량이 줄면 건조수축이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습도가 높으면 건조수축은 반비례잖아요. 습도가 높으면 건조수축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습도가 낮으면 건조수축이 그래서 겨울에 난방하면 건조수축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입술에 균열이 가는 거죠. 그리고 양생하면 건조수축이 적게 일어나죠. 반비례죠. 양생을 잘하면 그래서 콩크리트는 경화 이루어질 때 거적 덮여서 물을 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는 원인은 이거죠. 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원인이 됩니다. 1번 단위수량 물심 물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리고 골제입도 입형이 부적당할 때 너무 큰 골제 사용했거나 이런 거 사용하면 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입형이 구형 둥근 것은 방지 대책이 그래서 둥근 골제는 원인이 아닙니다. 강작을 이런 것은 그래서 봐두시고 그리고 배합이 적절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시공이 잘못될 것 특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시멘트의 점성이 낮을 때 점성이 좋아야지 이렇게 부착을 하고 있을까 시멘트 모르다 이런 점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은 워커빌리티하고 컨시선시 두 가지만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4페이지 이 균열 부분은 조금 복잡습니다. 그래서 이 균열은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거기 균열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